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다카시 히로카즈지움 이선주 옹김 알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은 분 성공해서 수입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분 소원을 실현하고 더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해 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 꿈을 차례차례 이뤄주는 마법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1. 파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만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상상은 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태도는 물론 사고방식 등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 파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입니다. 부하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2. 상상한 일은 현실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면의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도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사고를 뒷받침하는 사고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이상적인 삶, 꿈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도의 이미지인 경우는 애매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부하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3.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해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집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 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 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와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서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4 중대한 결단을 내리면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적절한 시점에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는 큰 결단을 해야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행우주 논리에서 보면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남을 돕고 미소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감사받을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돈이나 능력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좋은지 이혼했는지 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얼마나 하는가 단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므로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금 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말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중에서 행동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상대에게 감사의 뜻이 잘 전달됩니다. 사고, 언어, 행동을 비교해 보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게 사고, 다음은 언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게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화하는 힘이 있고 차례차례 꿈을 실현해갑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6 목표에 집중하면 소원 실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사고, 언어, 행동에도 에너지가 있으며 에너지 수준에 따라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사고 중에서도 왠지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고 쭉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결의하는 사람은 사고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다고 말해보는 사람과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언어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과 계속 해나가는 사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사람은 행동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한 점의 생각을 모으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집중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몰입상태라고 합니다. 몰입상태가 되면 뇌 안의 집중력이 높아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7.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나와 미래도 바뀝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 누구와 지내는지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에 따라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습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를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의 영향력의 에너지 크기는 그 사람의 배움이나 경험의 크기에 비례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사람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까운 친구들이 어둡고 음침한 사람뿐이라면 아무리 자신이 밝은 성격이라고 해도 어두운 친구의 영향으로 성격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밝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넘친다면 자신이 기운이 없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기운이 날 것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8 부정적인 자신을 받아들이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말로 할 때 그건 무리잖아, 될 리가 없어, 그만두는 게 나아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목표에 대한 꿈이나 동기가 급격히 사그라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 마음은 물론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원을 실현하고 싶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드림킬러에게는 되도록 자신의 꿈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 이미지를 높이려면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 좋아 라고 대답하는 분은 이미 행복과 풍요를 누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싫은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답하는 분은 먼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9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과 같고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면 나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계속 준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10 균형을 지키면 운과 행복도 커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생의 여덟 기둥입니다. 이 여덟 가지 요소를 균형감 있게 유지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여덟 기둥이란 첫째는 돈, 둘째는 일, 셋째는 시간, 넷째는 인간관계, 다섯째는 건강, 여섯째는 마음, 일곱째는 성장, 여덟째는 공헌을 말합니다. 이 인생의 여덟 기둥의 균형이 제대로 잡히면 자신이 내뿜는 주파수가 바뀌어 오라의 질이 좋아짐으로 운기가 상승합니다. 게다가 직감도 또렷해져 매사를 넓은 시야로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행복과 성공의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부하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11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면 소원 시련이 빨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나 인생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미션과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션이란 인생의 나침반이며 비전은 인생의 지도입니다. 미션과 비전에 따라 자신의 축으로 살면 진동하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행동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하고 싶은 일에 마음 설레면서 행동 속도가 빨라질 때는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레지 않고 좀처럼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자신의 축이나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션과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멈추거나 그만둘 수 없는 상태이며 절대 멈출 수 없는 상태일수록 행동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설계자의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화이트 지읍 김미정 온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주어진 환경, 역경, 실패를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17장에 걸쳐서 성공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갖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인생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지금까지의 성취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건 야망을 갖는 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키 최고 경영자 필라이트는 스테이션 웨건 트렁크에서 시작한 사업을 35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웠습니다. 그는 회계사였지만 운동화를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에 운동화를 싣고 다니며 팔기 시작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미친 짓이라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였던 그는 선수들의 기량을 높여줄 신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와 그의 모교 오리건대학교에서 그를 지도한 육상 코치 바우어만은 마찰력이 높은 운동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바우어만 코치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내의 와플 기계에 고무 배합물을 구워봤습니다. 그렇게 와플솔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와플솔 운동화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산 타이거 운동화를 수입해 팔았던 필은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브랜드명을 사내 공무에 붙였고 직원 중 한 명이 승리의 여신을 의미하는 나이키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회사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비전을 세우고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1.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적어두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지 또는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교훈과 함께 자신이 성장하고 목표의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은 사실 장미꽃밭이지만 그곳에는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수가 겪는 문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주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을 보고 저건 나도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면 그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유럽까지 연결되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화성과 교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행동계획이며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을 행동에 옮길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금입니다. 전력을 다해 실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희생인데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원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양보하는 것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값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를 이루려면 자신이 즐기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보통 사람은 만족지연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당장 얻길 바랍니다.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뭔가를 희생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기적 즐거움을 위해 장기적 만족 또는 행복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조던이 경기의 마지막 순간 성공시킨 숯은 그가 처음으로 던져보는 숯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이 수술을 위해 수백만 번을 던졌습니다. 잘하는 동안 뒷마당에서 연습했고 훈련 시간 전으로 연습했고 머릿속으로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하는 일에 많은 연습과 노력을 쏟는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인데요. 무엇을 개선하려 하든 그걸 습관으로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한 달에 두어 번 해놓고 그것이 몸에 배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끊임없이 부지런히 반복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메시지를 긍정적 메시지로 계속 대체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은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정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나중이 돼도 그 일은 끝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달력을 이용해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바로바로 처리할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손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게 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사물의 가장 좋은 면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삶을 어떻게 살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밝은 인생관과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도 우리의 긍정적 태도를 감지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밝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도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화에 관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 목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만약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끝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공하든 못하든 상황을 탓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많은 스타는 인생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가 가진 만큼 나도 가졌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거나 나는 그 사람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어 라거나 누가 기회만 줬다면 지금쯤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대해질 기회는 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설령 최악의 패를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견디는 힘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귀중한 것은 뭔가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면 캐야만 합니다. 덤불 가장자리에 있는 열매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도 따서 먹고 지나가던 사람 누구나 따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받은 열매는 훨씬 맛있습니다. 과즙이 풍부한 큰 열매를 따려면 훨씬 힘이 들고 여기저기 긁힐 수도 있지만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맛의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열매를 맛본 후에는 긁히고 까지는 것쯤은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열매는 덤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강은 곳곳이 휘고 꺾여 있어 그런 험한 곳을 지나갈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듯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가시들이 마치 자신을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주려는 것이 우리의 반사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해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친 구간을 통과하려면 생활 속 마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나올 수 있게 해준 마법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와 꿈을 이룰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마땅히 이뤄야 할 목표와 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내 길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 한 노인이 내게 해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마법처럼 통하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곧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 한다, 못 한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잊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다, 한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들고 그로 인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취감 부족, 자기 부인, 낮은 자존감, 상실감, 증오, 혐오, 분노 같은 감정과 씨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적 생각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쌓일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부정적 생각이 마음속에 형성될 때 제어할 수 없다면 부정적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 사고는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뇌에 담고 진심으로 믿는 일은 정신이 실현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긍정적 이미지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힘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완전합니다. 필요한 건 모두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이미 갖고 있으므로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본능을 믿고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힘을 믿어야 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대해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모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질수록 무슨 일이든 당연시 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누리는 크고 작은 축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따뜻한 잠자리, 먹을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진정 중요한 것이 뭔지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고 자신의 성공을 믿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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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